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영선 후보 변호사가 낙마를 했네요. 거의 세종시는 더불어민주당 그런 체력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국회의원이 될 뻔했는데 경선 도 어렵게 통과했고 그런데 이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이번에 낙마를 했네요. 보니까 38억 부동산의 pc 37억 6천만 원 은행 대출과 임차 보정금 등을 통해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를 보유했는데 민주당의 이제 그런 공천 과정에서는 아파트 한 채 오피스텔 한 채만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왜냐하면 캡 투자를 해야 하지 않았냐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잘 모르는 분이니까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제 외국어 대학교 서양어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고 올해 1971년생으로 52세네요. 그리고 아마 민변에서 이제 활동하다가 정치인으로 입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정치를 앞으로 한 번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되면 주변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는 좀 철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그냥 변호사로 그냥 계속 갔으면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안 되지만 변호사를 하다가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면은 그런 문제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마어마하게 좀 공세적인 투자를 한 거네요. 이렇게 뭐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액수는 1억 2천만 원인데 채무가 37억 6천 8백만 원이니까 52세 정도 되면은 착실히 변호사를 했으면 돈을 좀 모을 수가 있었을 건데 어떻든 간에 업계 사람들은 이 딱 자료를 보고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보증금으로 또 다른 부동산에 대출하는 전형적인 갭 투기가 발생했다. 투자하는 거니까 남을 할 수는 없죠. 남을 할 수가 없는데 일단 38억 가액의 부동산에다가 부채가 37억 6천 8백만 원 정도 되니까 투자 측면에서만 보면 대단히 공세적인 투자를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정치인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니 변호사를 하면서 앞으로 정치에 대한 꿈이 있으면은 험결이 될 만한 부분들은 많이 줄였어야 되는데 이건 특히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갭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이번에 크게 덜미를 잡힌 거네요. 민주당이 이제 확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막 그냥 순식간에 이제 결정을 내려버렸네요. 어떻든 간에 입신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전략 경선 당시에 당에 제출한 재산 신고 목록과 20일 날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 목록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제 23일 아침에 제보를 받았고 이재명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추가 지시를 하고 밤에 결정을 내려서 전격적으로 그냥 낙마를 시켰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확산되는 것을 막았네요. 정치를 하려고 하면 좀 더 조심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빚을 37억 6천만 원 그냥 안 듣고 그냥 그렇게 갭 투자를 개인 자연인 같으면 나무랄 수는 없죠. 본인이 투자 성향이니까 정치를 입문하니까 이제 문제가 됐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윤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저기 에란님 말씀처럼 승리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가두리 양식장 이름 고기가 갇히면 가두리 양식장을 벗어나기가 힘들잖아요.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가두리 양식장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국힘당이 마음 한계에 대해서는 항상 선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안 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표를 던질 때 지난 대선에서도 윤 대통령이 마음이 들어서 던진 분도 계시겠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그런 생각이지 않습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택할 때는 표가 사표가 돼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쭉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가두리 양식장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으니 그러니까 사든 투표장을 가든 안 가든 별로 관계가 없이 그냥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온 그런 구조를 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놓쳤으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한 당일 투표에 많이 가서 표를 던지는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